Q. 러브다이니까지 진행해 주셨습니다. 네 러브다이니까지 진행해 주셨습니다. 여러분 어땠어요? 우리 다른 멤버들도 어땠어요 다들? 너무 즐거운데 근데 여러분 위험하니까 조금 더 뒤로 가면 어떨까요?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씩 뒤로 가요. 좋아요 좋아요. 좋아요. 조금만 더? 그리고 저희도 여기 앞에서부터 저기 뒤까지 진짜 진짜 잘 보이거든요. 모두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? 양 옆에도 잘 보이세요? 좋습니다. 저희도 진짜 잘 보이니까 걱정 마요 알겠죠? 네 벌써 마지막 두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아직 안 나온 곡 중에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? 배디 아이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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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엠은 꼭 해주고 가야겠다. 아이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까먹은 거 여러분 여러분 장점이 뭐예요? 아이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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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를 무슨 포즈 하고 싶으세요? 여기 하는 포즈인데 무슨 포즈 할까? 하트 할까? 하트?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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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? 아이엠 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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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요 아 고마워요 나 누나 아닌데 아니 근데 누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축제 오면 다 유진아 아니면 레이야 이렇게 부르셨는데 지금 또 많은데 오늘은 막 누나가 언니가 부르시면 부르시네요 이선 빼고는 다 누나일 수도 있겠다 맞아 우리 이선 아직 고등학생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이 분위기 그대로 우리 마지막 두 곡 이어가 볼까요? 좋아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끝까지 재밌는 시간 만들고 가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